제가 잠시만요 제가 이번에도 크리스마스를 꾸미는 거를 찍고는 싶거든요? 근데 꾸미는 거를 예상하고 이날에 잡은 게 아니라 제 스케줄도 있고 오늘 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지원 분들을 많이 꾸리지 못했어요 지금이 벌써 6시인가? 이래가지고 이걸 찍으면서 뭔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내일도 클래스 하나 있어가지고 일찍 일어나면 됐고 그래서 오늘 빨리 최대한 하고 진짜 호로록 하고 호로록 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고칠게 됐어요 그래서 전후로 이따 보여줄게요 이게 맞을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 둘 셋 뿅 아마 영상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끝났어요 작년에도 있었던 류덜프와 그리고 트리 흥 흥 흥 흥 흥 흥 그리고 전에도 해놨던 어플라스테이 사람들일 거랑 아기들 거랑 조금 딱히 달아놨어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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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왔죠? 흥 오늘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하는데 오늘 할 것도 많거든요 에비타 케이크도 이번에 새로 올린 거 그거 다 품절돼서 오늘 만들어야 되고 다른 청소식 하나 만들어야 되고 큐리스마스 예약 구 건도 있어서 그 치즈 케이크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눈 오고 아주 좋아요 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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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꼼돌이. 꼼돌이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그치? 다 삐들. 도자이. 도자이. 도자이 좋아서 못 익혔어. 잠깐, 다 돌아온다. 너무 추워. 세상에, 세상에 너무 추워. 콧물 나. 너무 추워. 조심해서 가요. 안녕. 아비빵. 귀여워. 아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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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너무 귀엽죠? 저게. 인사. Pokémon. 치만듬. 민아가 너무 멋져. 나도 이거 좀 정답. 피는 거 맞지. 나를 구경한. 하루로. 고춧가루 네, 잘 됐어요. 그니까, 잘 됐는데, 근데 기계가 잘 왔어. 예, 잘 됐는데, 너무 맛있어. 집에서 놀아본 거 맞죠? 네. 뭘 잘 된 거 같아? 이거 잘 됐는데, 근데 뭐 안 돼요? 뭐 이렇게 잘 넣어 봤어요. 네. 왜 이렇게 맛있어? 뭐지? 맛있어? 언제 먹어? 무슨 소리가 안 나요? 무슨 소리가 안 나요? 무슨 소리가 안 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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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어떡해 얘들아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귀여워 미쳤나봐 귀여워 너무 귀엽다 미친 거 아니야? 아 화날라 그래 아 귀여워 볼이 봐 맞아 이뻐요 볼이 미쳤나봐 볼이야 볼이 귀여워 한식 없어 애기들 앉아 귀여워 진짜 미쳤어 볼이 앉아 아 감동이 커 감동이 커 감동아 아 볼이 귀여워 아 뭐야 귀여워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이 12시 50분인데 이제 치즈케이크 크리스마스 거 아 보여줬나? 이렇게 이번에 새로 하는 레밍턴 케이크 또 지금 다 나가가지고 시트 굽고 지금 저거 잠깐 시킨 다음에 내일 오픈 하기 전에 와서 저거 레밍턴 케이크 만들고 있는 거 포장한 다음에 아무튼 아 내일 패션노루트 창은 안 달아야 되는데 하아 내일 사실 쿠키만 쪽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마 자료가 다 있나 매일매일 이렇게 재료도 확인하고 맞는 거 있나 없나도 확인해야 되고 이게 막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진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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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느라 가슴에 비수가 나와 꽂힌다 네에엄 잠깐 나가 잠깐 아유 지금 견과류 감지가 아니라시고 초콜릿이 없는 거 같은데 아니 사느라 가슬라고 이게 시작일 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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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땅콩 친구들아. 아쉽네요. 추우니까 꽁꽁해서 와야돼. 오늘 날씨 미쳤어요. 같이 갈까? 다 챙겼어? 다 챙겼나? 불 꺾고 에어컨이야. 이렇게 하고 퇴근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주민분들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밖 앞에서도 반짝반짝. 아 나 앞에 문창 갔나? 네 이하영 선수 역시 안장갑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카메라 앞두고 올꺼거든요. 안녕! 나와봐요. 날씨가夷 좋아해요. 넌 푸른사람은 다 ا연댄을 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